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 채용 비리로 합격한 직원 226명에 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퇴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청탁도 안 했고 점수 조작도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점수 조작을 몰랐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채용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도 모르고 또 애들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작이구나 조작보다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 정수를. 이들은 퇴출이 결정되면 생기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면직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일 되고 내일 모르면 마흔인데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강원랜드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면직 대상자 226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정부는 퇴출으로 인해 사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회 정의 회복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퇴출 대상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낼 기세입니다. 또 본인이 청탁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퇴출로 인한 보상을 강원랜드 측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